본인이 문장을 만들기 시작을 하면요. 그때부터는 문장제 문제의 구조가 또 보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내용의 하이라이트, 그럼 문장제 문제는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우리 아이들의 공포감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좀 전에 제가 수학 동화 말씀을 드렸잖아요. 수학 동화처럼 아이들이 문장제를 스토리로 받아들이게 되면 이거는 1차적인 성공이라고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문장제 읽다 보면 별거 아니네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해야 도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공포감을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스토리의 일부다. 그래서 수학 동화 같은 문제집들을, 수학 동화 같은 것들을 좀 평소에 접하게 하시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아이들이 실력이 없어서 문장제를 못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그러면 수학 공부는 뭐부터 준비를 해야 되냐. 수학은 기본적으로 계산, 연산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연산의 무작정 문제집만으로 시작하는 거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계산에도 원리가 있다는 거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처음에 교과서에서 더쌤을 배울 때 처음부터 플러스를 어떻게 이용을 하는지를 배우는 게 아니라 가르기, 모으기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눈에 있게끔 왜 이거랑 이거랑 더하면 이렇게 되는지를 실제적으로 원리를 이해해야 그리고 더쌤들이 똑같은 수를 더하면 왜 곱쌤이 되는지 원리를 이해를 해야 실제로 연산 문제들, 계산 문제들을 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개념 학습이 된 이후에 이거는 교구 같은 걸로 시작을 해주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수학 동화 같은 걸로 시작을 하셔도 괜찮아요. 어쨌든 개념 공부를 처음에 한 이후에 그리고 연산 공부를 해야 돼요. 계산 공부를 해야 돼요. 계산이 충분히 되어야지 우리 아이가 문장제 문제를 접할 수가 있습니다. 완자 공부력의 수학 문장제 문제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여기 문제집을 펴시다 보면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는 문제집인데 제가 처음에 좀 인상적이었던 게 여기 처음에 각 단원이 시작하기 전에 기본 문제로 문장제 준비하기라는 파트가 있어요. 저는 이게 문장제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기본적인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문장제를 시작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문장제를 처음부터 그냥 막 시작하는 게 아니다. 우리 아이들이 문장제를 시작할 준비가 되었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준비가 됐다면 이제부터 문장제를 풀기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기존에 풀고 있던 계산역 문제집, 연산 문제집을 가지고 충분히 잘했다. 그래서 문장제를 시작한다고 하셔도 좋지만 문장제 문제집 앞에 이렇게 각 단원마다 계산이나 연산을 잘 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구성이 잘 되어 있다면 아무래도 우리의 수고를 조금 덜어줄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연산 연습이 충분히 돼서 이제 문장제 문제를 시작할 수 있는지 이런 준비가 됐는지를 파악을 하신 후에 문장제를 시작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문장제 문제를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이가 문장제에서 어떤 게 힌트고 어떤 게 실제로 물어보는 건지를 잘 모른다. 이거 어떻게 지도하면 좋으냐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우리 학부모님들 사실 알고 계세요. 뒷부분에 있는 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자 우리 평소에 우리가 말할 때도 그렇습니다. 앞에 뭔가 이렇게 막 깔잖아요. 앞에 이렇게 막 깔고 그래서 이렇게 하자 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죠. 수학 문제도 그렇게 보통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앞부분에는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이 있어. 그래서 이것들을 바탕으로 너는 이거에 대해서 답을 한번 내볼래?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사실 뒷부분에 있는 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그거를 이제 알려주실 필요가 있고 실제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부분을 나눠서 표시를 해보는 게 1차적인 방법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힌트는 어디까지가 힌트고 물어보는 게 뭔지 이렇게 조금 나눠보는 거. 여기를 이제 우리가 끊어있기라고 하죠. 첫 번째 끊어있기는 그것부터 시작을 하셔도 돼요. 그러면 아이가 첫 번째로는 이거는 앞에 막 설명하는 거고 힌트를 준 거고 이게 물어보는 거니까 나는 이 물어보는 거에 대한 답을 찾으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게 1차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그 힌트 부분 앞부분에 끊어낸 부분 있잖아요. 그 끊어낸 부분이 딱 하나의 힌트일 수도 있지만 두세 가지의 힌트가 여러 개의 문장으로 이제 단계적으로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각각을 또 끊어 읽는 연습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아까 초등 1, 2학년 때도 문장제 연습이 필요하냐고 물어보셨잖아요. 보통 1학년, 2학년 아이들은 힌트가 하나밖에 없어요. 힌트가 딱 하나밖에 없어서 끊어있기를 문제와 힌트만 끊으시면 되는데 이제 3, 4학년 이후로 조금 문제가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앞부분에 힌트의 구성량이 많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또 끊어있기가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적인 단계에 처음에는 문제와 힌트를 끊어있는 것부터 연습 그리고 힌트 안에서 각 힌트들을 또 끊어있는 연습을 하는 거 이게 이제 우리 문장제를 연습하는 1단계, 2단계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는 다 끊었잖아요. 그런 문장들이 다 끊겼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각 문장에서 중요한 거를 표시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수학 문장제 문제를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서 잘 몰라서 아까 전에 제가 실력이 없어서 라고 얘기했던 것 중에 연산 실력이 뒷받침이 안 돼서 문장제를 못 푸는 아이들도 있고요. 두 번째는 문장에 들어가 있는 수학적 용어를 모르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보통 수학 문제는 만연체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고요. 굉장히 조금 함축된 그런 문장으로 만들어진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 난이도가 올라가고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반올림을 말로 쭉 길게 풀어가지고 설명해 줄 수도 있지만 딱 반올림이라는 단어로 문제를 함축시켜가지고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 얘기는 우리 아이가 반올림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수학 용어를 알고 있어야 그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각 문장마다 이런 게 계속 걸림돌이 되면 그 문제 전체를 읽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한글이니까 읽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문외력이 딸리다 보니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 자, 우리 아이 처음으로 문장제 문제에 접근하기 시작했을 때 첫 번째는 힌트와 실제 문제를 나누는 게 1단계 2단계는 힌트 안에 있는 문장들이 여러 개라면 각 문장을 또 끊는 게 2단계 3단계는 각 문장 안에 있는 수학 용어를 동그라미 치는 거 그리고 그 동그라미 친 용어를 잘 모른다. 그러면 수학 사전이나 교과서를 통해서라도 그 용어가 의미하는 수학적 의미가 개념이 무엇인지를 공부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문장제를 풀어야 돼요. 그래서 그 문장제에 담겨진 의미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어야 이제 우리 아이들이 실제로 문장제 문제를 문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단계는 뭐냐면 자, 각각의 용어들은 알았어요. 수학적 용어들은 알았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표현을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다시 이걸 가지고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지금 이게 5학년 2학기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은 네모의 세모배는 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죠. 아이들이 네모의 세모배라고 나와 있으면 네모의 세모배라는 걸 한글로 읽을 수는 있잖아요. 근데 네모의 세모배가 식으로 표현했을 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아이들이 또 있어요. 자, 이것도 연습과 그리고 이제 생각 그리고 요령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돼야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용어도 아닌데 문장 안에 들어있는 이런 표현이 과연 어떻게 식으로 전환되는지를 알아야 문장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게 잘 연습이 안 되어 있는 아이들은 이게 어떻게 하는 거지? 어떤 때는 맞았다가 어떤 때는 제대로 못 풀고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요런 연습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완자 공부력 요 문장제 문제집에서는 굉장히 좋은 게 이것만 알자라는 구성으로 매일 두 개 정도의 이것만 알자가 들어가 있어요. 하루 네 페이지 공부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요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식으로는 요렇게 바꾸는 거야 라는 것들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하루에 두 가지 표현들을 읽힐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이 학년에서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때는 식을 이렇게 바꿔주는 거야 라는 것들을 익숙하게 공부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거를 학년별로 쭉 만약에 공부하게 되면은 이런 표현이 이 학년에서만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5학년 때 이 표현을 배웠지만 이 표현이 6학년 문제에 나올 수 있겠죠 당연히. 그리고 2학년 때 배웠던 표현이 또 3학년 4학년 올라가면서 계속 또 활용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수학적인 표현들 수학 용어는 아니지만 문제에 나오는 표현들을 식으로 바꾸는 요런 표현들을 많이 알면 알수록 그리고 이거를 꼭 외워야지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여러 번 접해보면서 익숙하게 되면 될수록 우리 아이들이 수학 문장제를 해석할 수 있는 무기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훈련을 시켜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우리 아이들 문제와 아닌 거 구분하기, 끊어 읽기, 용어 챙기기, 그리고 또 표현 챙기기 여기까지 연습을 하시고 나서요. 표현이 익숙해지고 용어를 알게 되면 이제부터는 각 문장을 식으로 바꾸는 연습을 시키셔야 돼요. 자 우리 아이들이 사실은 문장제를 보고서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 라고 생각하는 가장 흔한 사건이 뭐냐면 이 문장을 식으로 바꿔서 식만 쭉 봤더니 평소 풀었던 식이야. 이렇게 이제 만났을 때 생각보다 문장적 어려운 거 아니었네? 내가 평소에 풀던 거랑 똑같은 거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공포심이라든가 겁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문장을 식으로 바꾸는 연습들을 시켜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처음부터 이제 서술형처럼 축축축 쓰는 거를 기대하시지 말고요. 처음에는 우리 아이들이 문장 하나를 식으로 바꾸는 거, 또 문장 하나를 식으로 바꾸는 거 이거를 잘 하는지만 파악을 해보시면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문장을 식으로 바꾸는 단계까지만 해도 잘하고 있다. 그런데 그 식으로 바꾸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기계적이라는 표현은 저는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보자마자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아이가 그냥 그거를 좀 더 유려하게 바꾸는 연습들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문장제 문제집 같은 경우에 이제 서술형 문제집이랑 같이 이제 혼용돼서 쓰이는 경우들이 있죠. 서술형 문제집 같은 경우들은 답안지가 이제 아이들의 눈높이에 따라서 또 이렇게 표현하면 빠지는 거 없이 잘 표현이 됐다라는 것들을 좀 알려주는 답안지를 갖춘 문제집 이런 것들을 선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서술형 문제 연습을 할 때 아이들이 처음부터 잘 쓰지 못하면 이런 거를 누군가 지도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이 각 문제마다 푸는 거를 하나하나 다 지도해 주시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럴 때 답안지에 있는 걸 보고 아 잘 풀었구나라고 채점을 해주실 수도 있고 또 아이가 그것도 어렵다면 답안지를 보고서 따라 쓰기 연습을 하는 것부터 이제 서술형 쓰기를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거는 나중에 과정이지 처음부터 식을 한 줄 한 줄 써서 유려하게 이제 서술형을 쫙쫙쫙 쓰는 거를 기대하시지 말고 아이들이 한 줄 한 줄 쓰는 것부터 일단 하고 그 다음 단계로 하는 것들을 이제 나중에 기대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리고 문장제 종목의 마무리, 완성은 사실 문제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무슨 문제를 만든다고요? 그런 것까지 해야 돼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별게 아니고요. 우리 아이가 평소에 푸는 계산형 문제 있잖아요. 계산형 문제를 내가 문장제로 한번 바꿔보는 연습을 해본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꼭 글로 쓰지 않아도 괜찮거든요. 예를 들어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2 더하기 3은 5 같은 그냥 계산 문제를 문장제로 바꿀 수 있잖아요. 내가 두 개의 초콜릿을 갖고 있었는데 동생이 세 개의 초콜릿을 갖고 있다면 우리 둘이 함께 가지고 있는 초콜릿은 총 몇 개일까? 이렇게 문장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본인이 문장을 만들기 시작을 하면요. 그때부터는 문장제 문제의 구조가 또 보이기도 해요. 자 여기까지 문장제 문제는 이렇게 공부해야 됩니다를 말씀을 좀 드렸어요. 감사합니다.